오늘은 비쥬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지난번에 로꼬모꼬를 먹었는데 비쥬 입맛이 잘 안맞아서 많이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쥬가 잘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를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가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여기 뭐야? 자동차네 어 자동차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팀 멤버십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어 비쥬이고 글 그릴 수 있네 고래 그려볼까 고래? 고래 그려볼까 고래? 고래 그렸어? 잘했네 고래 그렸어? 잘했네 고래 그려야 어 희원해 희원해 아 희원하다 아 희원하다 희원하다 희원해 우와 마이꺼운 먹어볼래? 이거 이거 해줄게 이거 이거 해줄게 어머 맛있어? 어머 맛있어? 아 맛있어 오 완전 맛있어 뭐지?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다 먹고 넘기는 거 맞지? 응 다 먹고 먹어 아빠가 먹을게 아빠가 먹을게 아빠가 먹을게 너무 맛있어 아빠가 해줘? 먹어줄까? 응 케찹이야 이거? 응 케찹이야 케찹 괜찮아? 그래 해야 돼 아이고 nog 아이고 nog 아이고 계속ira 아이고 찌원해 아이고 찌원해 아이고 찌원해 아이고 찌원해 뭐하는 거야? 케 Money 이거 알챙 죄송합니다, 제가 택배 박스 받을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 자, 저희는 오늘도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역시 뷰쥬가 스테이크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